초대가수의 무대입니다. 순옥이를 찾아서 전국을 누비고 있는 미남가수입니다. 원래 사업가이신데 지난해에도 초대가수로 나오셨는데 올해 또 초대를 받아오신 분이에요. 초대가수 장민욱씨의 무대입니다. 순옥이 찾아드립니다. 박수로 받아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순옥아 내가 쓴 이 시간이로 가버린 순옥이 불사고 송이송이 바람이 내리던 날 송정역에서 본 모습이 마지막인 줄이야 이 길을 싣고 한 서울의 많은 녀자 산을 높고 강을 건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으려나 복사고 송이송이 비는 날이면 보고싶다 그리움 순옥아 복사고 송이송이 내 가슴에 빛을 남기고 가버릴 수 있는 놈이 복사도 속이소이 바람에 날이 닿은 날 송정역에서 본 모습이 마지막일 줄이야 내 길을 싣고 떠난 서울의 마리일체 산은 넘고 강을 건너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으려나 복사도 속이소이 비는 날이면 보고 싶어 그리울수록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으려나 복사도 속이소이 비는 날이면 보고 싶어 그리울수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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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울수록